근데 좋아요란 말을 본래 내 널 조용하기에 부족한데 근데 좋아요 잔 두 번 싸도 지각하게 돼서 좋은 줄 뭘 도를지 몰라 좀 뒤에 봤어 지각하게 돼서 좋은 줄 알아듣고 지각하게 돼서 좋은 줄 알아듣고 해 unlike 전화가 있는 건가 많이 틀려진 것이 행복이 나센 그들이 가я서 느리게 고생하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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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